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먼트입니다 이펙터 타이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펙터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마 이 지금 프로코사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전세계에서 가장 작은 이펙터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렛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죠 이 렛이 도시형 쥐 아니면은 시골지까지는 안되더라도 도시형 쥐정도 좀 잘먹은 햄스터 이제 햄스터가 된거죠 이제 가정용 쥐가 됐는데 진짜 햄스터 크기에요 사이즈를 이렇게 렛 사이즈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 어느정도 크기일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텐데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햄스터 손바닥 안에 올려놓으면 한 요정도 되잖아요 지금 그정도 딱 크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상품 설명만 보고 원고를 준비할 때 렛에서 이렇게 이렇게 작아진 건 줄 알았어요 작아진 건 줄 알았는데 엄청 작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너무 귀엽고 뿐만 아니라 솔로를 위한 부스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페달 무대에 두 개 이상의 렛 페달을 사용해 왔으며 수많은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렛은 독보적인 사운드를 완성해 왔습니다 새로 출시된 릴렛은 너비가 2인치 약 5cm에 불과한 역사상 가장 작은 사이즈의 렛 시리즈 페달로 풀 사이즈의 기존 렛 2 페달과 동일한 칩셋 동일한 컨트롤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사이즈를 비교해 드리고 사운드를 비교해 드리려고 올렸다가 사운드가 많이 다르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대동소에 합니다 거의 같은 사운드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동일한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는데 그게 동일한 칩셋과 동일한 컨트롤러를 채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렛 사운드로 페달 보드를 완성하고 싶지만 페달 보드 공간이 부족했던 연주자라면 릴렛은 최고의 솔루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크가 많이 겸손해졌네요 뭐냐면 예전에는 이 렛이 정말 디스토션 페달의 갑 중 갑이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여러 브랜드에서 렛 사운드를 복각해서 페달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렛을 필요로 하지만 페달 보드 공간이 부족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다른 디스토션이 있는데 렛 좀 같이 써라 약간 이런 뉘앙스도 풍겨지는 느낌이 있고요 하지만 작아졌지만 이 사운드는 동일하기 때문에 평소에 렛을 좋아했던 연주자 아니면은 나는 렛을 사고 싶어 라고 고민을 하셨을 때 다른 일반적인 프로크 렛2를 사시는 것보다 얘를 사시면은 뭐랄까 다른 연주자들한테 주목도 좀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토션 이펙트의 개인량을 조절합니다 필터 하이엔드 프리퀀시를 조절하는 필터 노브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하이 프리퀀시가 컷팅됩니다 볼륨 전체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동일하게 기존 렛과 동일하게 컨트롤러를 갖추고 있고요 사운드를 A, B, A, B 요렇게 식으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립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오리지널 랩부터 다 12시에 한번 두고 좋습니다 역시나 릴렛을 다 12시에 두고 은총씨도 저 처음에 시연을 먼저 해보시고 얘기하셨지만 릴렛이 조금 밝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노브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볼륨을 조금씩들 다 높여주고 디스토션을 3시까지 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의 동일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필터를 한번 만져볼 텐데요 9시로 둘 다 돌려놓고 랩부터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동일하죠 동일한데 치는 느낌으로는 릴렛이 더 나요 지금 왜냐하면 얘는 조금 과하게 걸렸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 생각엔 같게 하려면 얘가 지금 디스토션인가요? 네 조금 낮추면 좀 비슷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번에는 필터를 많이 주고 드라이브 양을 많이 줄여 볼게요 네 9시에다가 드라이브 양을 이런 식으로 네 비슷하죠 좋습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컸던 기존의 랩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사운드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 그리고 이 은총씨의 의견을 보태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어 이게 기분 탓일 수 있겠죠 네 좀 더 좀 더 나은 사운드가 나오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래됐잖아요 명 오버드라이브나 명 드라이브들이 사이즈를 줄여서 퍼지 페이스 라든지 튜브 스크린머도 했고요 미니 사이즈로 페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랩은 조금 늦은 시기에 요런 시도를 진행을 했는데 어 나와야 될 것이 나왔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다른 애들이 사이즈를 줄였을 때 보다 이 좀 더 임팩트가 컸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하나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요 제품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팔릴 것 같고 요즘에 가뜩이나 이 레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이펙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리지널 프로코가 이 다른 브랜드들과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렛을 좀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크기가 정말 작거든요 주머니에 넣어도 그냥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부담없이 구매하시고 들고 다니시면서 렛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소리가 좋습니다 좋아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런 렛이면은 진짜 하나 사서 계속 즐기면서 그리고 진짜 작아서 기타에 붙여도 되겠어? 요즘 보드 짜실 때 고민 많으실 텐데 정말 작은 자리 하나 비워 두시면 렛 사운드, 렛 디스토션 하나 올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보다 나온 동생 그냥 열어보로 이 변화의 시기인 것 같아요 페달보드를 만드는 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 이펙터가 사이즈가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연주자들이 좀 더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펙터들을 원하고 있다 보니까 프로코도 그 부분에 있어서 발맞춰서 걸어간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운드에 있어서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다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1, 2, 3 8.5, 8.0 8.5, 8.0 더 높은 점수 받아 갑니다 저는 성공적인 다이어트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줄평화 때 이렇게 좀 크기가 줄어나오는 이펙트도 뭐 맨날 성공적인 다이어트다 아니면 뭐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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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멘트를 마치는데 얘야말로 정말 성공적인 다이어트고 얘는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정말 들찌를 개랑해갖고 햄스터를 만드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들찌가 가지고 있는 그 야생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관 기워졌다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정말 단원컨대 어떤 페달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장용으로도 요즘 이펙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쓰지 않더라도 진열장 위에 이쁘게 해놓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용으로도 되게 좋습니다 올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어? 이거는 피규어같이 장난감처럼 나온 거야? 이렇게 만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페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뻐요 그렇습니다 참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так신ku incapable 참조 utility